이 좌석 배치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모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이야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비서실장은 배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진석 실장은 당대표하고 동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진석 실장이 배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마주 앉아서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손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진 한 장이 대통령실이 제공한 거거든요. 언론사에. 대통령실이 이제 제공했으니까 이게 의전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허성구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야 할 말 뭐야? 빨리 해봐. 이런 거죠.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편의하거나 이런 게 제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입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논평을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 무슨 누구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나이에 내가 누구 편들겠습니까?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사진이 나가 가지고 전 국민이 이 사진을 볼 거 아닙니까? 기사 읽을 필요 없이 전 국민이 이 사진을 볼 건데 생각들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생각들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통령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일은 아마 표지를 지은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이게 옆면이거든요. 옆면을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옆에 청면을 찍은 사진이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하겠냐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좌석 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전상 옛날에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마 여당 당대표가 당 이게 아마 국가 서열이 아마 3인가 4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은 윤과 해동 뒤에 브리핑도 하지 않아. 여당 용산에 물어보라. 이게 이제 특검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당의 협조를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청와대에 있으나 청와대를 벗어나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해가 진 상황이라 한동은 대표의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망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어둠이 가려준 겁니다. 해동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당연한 거죠. 해동 결과가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이날 회동이 삐끗된 것은 결국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불의된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아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갓집도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야당에 협조하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말 같다는 소리라도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많이 컸다 내가 키워줬더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리 배치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테이블 맞은편 오른쪽에 한동훈 대표 왼쪽에 정진석 실장이 앉았다. 자리 배치만 보면 전 실장이 배석이 아니라 한 대표와 동격으로 관주된 것이다. 신한계 의원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카운트 파트너로 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번에 당론을 여러분들 어긴 표가 내 표가 나왔는데 내 표만 더 나오면 통과돼가지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의료사태와 마찬가지로 수습하거나 해결할 것은 그게 참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